피규어 같지 않아? 장난감? 그렇죠 그렇죠 새로 하신 거예요 다? 가져와서? 전 주인이 굉장히 많은 걸 해놓은 상태예요 너무 고맙게도 1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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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요? 그건 모르는데 더 이상 내려갈 일은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형님이 산 가격보다? 왜냐면 감가를 굉장히 끝까지 맞은 상태에서 올드카라는 그 가치를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언제 사신 거예요? 한 두 달 된 거 같아요 두 달밖에 안 됐어요? 이 차를 제가 굉장히 갖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85년도에 처음 봤던 차였고요 영화에서 백투드 퓨처는 영화에서 그때는 검정색이었고 85년식이었고 근데 이 차는 94년식이고요 앞모양은 92년식을 따르고 있어요 아... 왜냐면 92년식이 예뻐요 왜냐면 저기 앞에 보면 도요다라는 글씨가 있잖아요 영어로 94년식은 엠블럼이 돼 있어요 아 진짜? 엠블럼은 약간 최신 느낌이 많이 뉴 느낌이 나고 도요다라는 엠블럼 근데 저거는 더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마크뿐만 아니라 그릴 자체를 바꾸신거예요 92년식으로 진짜 오드카 좋아하시는 티가 난다 이 차만 잘 알아요 이 차를 오래 기다리다가 겨우 손에 넣으신 거예요? 맞아요 저는 85년식이 더 좋지만 이 차도 사실은 구하기 어려워요 아 진짜? 3000cc에다가 3000cc에요? 어 그리고 개솔림이요 또 음... 그래서 5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그럼 뱅 뱅 뱅 뱅 뱅 감사합니다.